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10 핫라인5 시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에도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LH에 대한 신뢰 하락이 이사 공급 대책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와 LH의 자체 교사 결과 광명시흥지구에서 13명의 LH 직원이 총 12개의 필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3명은 같은 사업본부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LH 직원이 실명 투자한 것만 찾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와 경기 남부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면 LH 내 차명 투자자나 다른 공기관 직원이 추가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LH 직원 특위 의혹을 첫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땅특위 의혹이 LH를 넘어 다른 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꼭 LH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어서 취합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혹이 사실로 굳어져가면서 성난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야당은 변창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고 여론 전체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됐을 때와 겹치는 데다 2.4 부동산 대책의 주무부처가 LH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책임론은 변창흠 장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야심작인 2.4 공급 대책의 신뢰성도 흔들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사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의 어떤 추진동력들을 사실 상실한 것이 아닌가. 2.4 대책이 봉계도에 오르려면 내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투기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